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주식투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길은 딱 하나죠.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판다. 근데 그 타이밍을 모른다는 게 함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점에 사서 고점에 확실하게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 뭘까요? 그래서 주식투자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사는 것은, 주식을 사는 것은 기술이지만 파는 건 예술이다. 타이밍 잡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파우치 박사를 비롯해서 고위 당국자들이 투자를 너무 잘했습니다. 코로나 오니까 고점에 팔고 저점에 다시 사고 이걸 한 거예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고점에 주식을 다 팔고 코로나 오고 나서 주식이 엄청 떨어졌죠? 저점에 다시 샀습니다. 투자 비법.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 펀드를 다 처분을 했어요. 이 사태 오기 전에 위험을 예전한 미국 당국자들, 고위 당국자들이 주식부터 처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하기 전에 남들보다 빨리 수혜 기업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누가 보도했는가 하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10월 19일에 미국 보건 당국과 재무부, 국방부 등 코로나 사태 대처와 관련된 연방정부의 주요 당국자들의 주식 거래 명세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흘 후에 2020년 1월 24일입니다. 이 NI-AID의 어킨 클러스 부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피해가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메일을 보낸 날 이 사람은 자신의 뮤추얼 펀드 계좌를 처분해서 5만 달러 가량의 현금을 챙겼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끼칠 영향이 얼마나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NI-AID 파우치 밑에 있는 사람이죠. 이 부소장이 며칠 후에 석유회사 쉐브론의 주식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만 11만에서 31만 5천 달러 사이에 뮤추얼 펀드 계좌를 처분했습니다. 코로나 시작되기 바로 전에 고점일 때 다 처분했다는 거죠. 다 처분했다. 파우치 소장도 이랬습니다. 2020년 1월에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서 15만 7천에서 48만 달러 상당의 뮤추얼 펀드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파우치는 고점에서 펀드, 주식 다 처분했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0년 1월 미국 보건 당국 관계자들의 주식 처분 규모가 그 전 1년 평균에 비해서 60% 이상 컸답니다. 파우치는 요즘도 TV에 나와서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게 싫은 걸까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뒤에는 미국 정부 대처가 시작됐죠. 이번에는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눈에 띄는가 하면요. 여기 보시면 미치 맥코넬 부인 있죠. 엘레인 차우라고 중국계입니다. 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엘레인 차우가 2020년 3월에 60만에서 12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때는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였죠. 당시에 뉴욕 증시에서는 거래가 15분간 중단되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지수가 12%나 급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확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겁이 나서 주식을 손절할 때 이 엘레인 차우 이 사람은 주식을 사들였던 겁니다. 시장 상황과 정반대의 거래를 한 거죠. 다들 겁이 나서 주식을 털고 나올 시점에 이 분은 들어가서 얼마를 샀느냐 60에서 12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주식을 사들인 후 3일 후에 엘레인 차우 이 장관의 남편 미치 맥코넬 상원공화당 원내대표가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엘레인 차우 이 부인이 사들인 S&P 펀드가 연말까지 57%나 급등했습니다. 미리 알고 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내부자 거래 아닌가요? 자 그리고 재무부의 국내 금융 담당 카운슬러인 제프 게트먼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또 2020년 3월 20일 보잉과 제너럴 일렉트릭 GE 등 15개 업체 주식을 26만 달러 규모로 사들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식시장 정말 망가졌었죠. 그런데 이걸 사들였다는 거죠. 또 당시 의회에서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안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보잉과 GE는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쫙 사들이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의회는 보잉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법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트먼이 구입한 보잉의 주가가 일주일 후에 70% 급등했습니다. GE도 20% 가까이 되었습니다. 단지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요. 보건당국 관료들과 백신 관련 업무 담당했던 국방부 관료 240명 안팎이 연방정부와 계약에 성공한 바이오 기업 주식을 매입했다. 이미 주식을 사고 팔고 다 한 거죠. 미리 알고 있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 팬데믹이 온다는 것도 아무도 팬데믹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 때 2019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이 온다라고 트위터에 날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의 관료 240명 안팎이 연방정부와 계약에 성공한 바이오 기업 주식을 초기에 사들였다. 이들이 보유한 바이오 기업 주식의 총액이 2,8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2,8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주식 거래 보면요. 여기 파우치 이렇게 이름도 나옵니다. 이름도 나오고 이 거래 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이 계좌는 파우치의 찰스 슈압 계좌라고 합니다. 찰스 슈압 계좌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월스 유저널에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팬데믹 때 수익률이 70%입니다. 70% 보건 당국자 고위 관리들의 절묘한 주식 투자죠. 미국에서 공직자들 재산 투자 내역 이런 게 다 공개가 되죠. 여기 보시면 퍼블릭 파이낸셜 디스클로저 리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애들이 파이낸셜 한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는 리포트인데 여기 파이러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파우치 안토니라고 되어 있죠. Date of Appointment 1985년입니다. 파우치는 여덟 대통령을 거치면서 미국의 보건 당국 최고 수장으로 군림을 해왔죠. 그런데 팬데믹 때 수익률이 70%나 나는 절묘한 주식 투자를 했다? 아 참 놀라운 일입니다. 팬데믹 위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관련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또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해당 수혜 기업 주식을 사들인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파우치 굉장히 바빴습니다. 주식 팔고 사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정보를 알고 이 팬데믹이 굉장히 세게 올 거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엄청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시장의 흐름과는 완전 반대의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뭔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남들이 다 공포에 떨면서 주식을 손절할 때 과감하게 엄청난 주식을 사들이고 또 팬데믹이 오기 직전에는 고점에서 다 일단 팔아치웠습니다. 월스릿저널에서 이걸 다 분석을 했는데요. 월스릿저널 큰일을 한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만 2천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를 분석했습니다. 월스릿저널이. 주요 기관들이 팬데믹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2020년 3월에만 1만 2천 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미리 알고 또 팬데믹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겁없이 주식이 엄청 폭락했을 때 대량 사들일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람이 파우치 박사 그리고 이 미치 맥코넬 그리고 그 부인 중국계 엘라인 차오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오기 직전에 고점에 다 팔고 팬데믹이 오고 나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그때 겁없이 다 사들이고 그 다음에 미치 맥코넬이 또 그 기업들에 대한 수혜 갈 수 있도록 지원 법안을 발의하고 이거 정말 내부자 거래 아닌가 싶은데 2020년 1월 그렇게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있던 그때 그리고 주식시장도 폭락하던 이때에 돈 벌 사람들은 다 벌고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